4. 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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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임수 오유 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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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싸우고 있었던거 맞나? 임수 임수 아, 알겠지? 자신의 정보를 찾고 있겠지? 그래, 왜 망설이는 거야? 오늘도 치킨을 시켜 먹을 거면서 왜 피자 전단지를 받냐고 왜? 왜 돈까스 전단지를 받았어? 결국 치킨을 시켜 먹을 거잖아 답은 정해져 있다고 아, 미안해. 내가 치킨 먹고 싶어서 여러분도 오늘 별풍 손으로 한 마리 시켜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을 못 먹어서 12시 넘어서 먹어야 돼서 사람이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면 별풍 낭비하는 거 아니죠? 진짜 근데 닌이 정말 착한 거 같다 정말 옆에서 너무 진짜 정말 신붓감이다, 야. 성격이 아, 저 가식이야 저게?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이 삐뚤어졌어 어, 그래, 착한데 저게 왜 가식이야 어, 착해 보이는데 우리는...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봐요 너루토... 모두의 힘을! 이리로 오, 이리로 오라고! 젠장! 어, 깜짝이야. 아, 나 죽이는 줄 알았어 저, 죽... 저 죽는 거 아니야? 저렇게 떨어져면 되는 거야 저거에? 저, 죽... 저 죽는 거 아니야? 저렇게 떨어져면 되는 거야 저거에? 아, 닌자라서 사는구나 아, 닌자라서 사는구나 아, 내가 머리카락으로 납법 치는 건 몰랐네 내가 또 아,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예, 닌자라는 거 깜빡했네요 아, 이거 야, 오, 나 나루토가 잡은 줄 알았네 아, 이거 야, 오, 나 나루토가 잡은 줄 알았네 아, 근데 미나토는 이런 자격이 있다 둘 다 제자니까, 어 아, 개웃기네 오늘, 아... 살아있는 그립이... 하지만... 그렇게 하셨다는 건... 내 책임이다. 린을 지지 않지 않았다. 그래, 내 책임이 크다, 얘들아. 제자들아. 린... 린은 우리의 유일한 공명이었다. 린을 잃은 후...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이 바뀌었다. 진한 지옥이... 이 세상이 없지 않다. 이 세상이 변화가 바뀌고, 세상을歩이다. 하지만... 더욱,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차롄관을 가지고 있는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냐. 何もなかった 俺もはっきりは分からない はっきりとは分からないが 目を凝らして見ようとはしたんだ お前がくれたシャリンガンと言葉があれば 見える気がしたんだよ それがナルトだってのか なぜ 奴にそこまで 今のお前よりは失敗しないと断言できるからだ なぜだ あいつが道をつまずきそうなら 俺が助ける なぜ奴を助ける あいつは 夢も現実も諦めたりしない そういう奴だからさ そしてそういう歩き方が 仲間を引き寄せる あいごー じゃあ死ぬ3人で 나오시네요 そしてそういう歩き方が この地獄に 本当にそんなものが お前だって 見ようとすれば見られたはずだ 俺とお前は同じ目を持ってんだからな 信じる仲間が集まれば 希望も形となって見えてくるかもしれない 俺は そう思うんだよ おびと 笑 くふふふ くふふ くふふ 오레모 이 녀석은 괜찮으세요! 그게 똑같네? 나루토가 손잡아준 걸 또 저렇게 나루토가 만져준 손을 보면서 닌을 생각했구나 그래 뭐 남자한테 잡아도 행복하면 되지 인생 뭐 있어? 획득 아이템 볼 수 있구요 금수저템도 나왔구요 필요없구요 오비터 신미 인주력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한 주케의 냄새가 난다 새로운 에피소드 해방 마다라의 맥동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다라의 맥동 오 깜짝이야 아아씨 깜짝 놀래라 다시 움직이는 최... 뭐야 최슈? 어헝 진짜 여러분들 이게 모를거야 나는 거의 지금 모니터를 바로 앞에다 두고 하니까 전체 화면으로 주먹만한 눈이 나오면 깜짝깜짝 놀래 모두를 살리는거지? 페인처럼? 어 그럴거 같았어 아 아 유네천생? 어 그거 할려는거지 여러분들의 오덕... 오덕역에 무릎을 탁 치고 방송합니다 진짜 아 기억하시네요 어 오 깜짝이야 어? 우와 저거 살을 파버려? 검은... 검은 제츠가 그들은 그들은 대우가 대우가 과다이다 표정 봐 아 이렇게 해서 강제로 지금 사람들 살리려고 근데 쟤를 희생해가지고 마다라를 불러오는거지 아 어우 오비토 목숨 아깝다 오비토 그럼 죽는거 아니야? 어 근데 마다라도 어떻게 보면 저거 안좋은거 아니야? 쟤도 저거에다가 이제 한대 맞으면은 죽는거 아니여 어이 뭐야 아 저게 분신인가? 얘도? 아 얘 분신이 아니야 와 대박 이렇게 그냥 당해버려? 아 목둥하고 사륜안하고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여 느끼는거 아니야? 저 표정 뭐야? 흠 쟤 내 안의 너희댁 나루토 힘이 나녀나? 너무 많이 썼지 이때까지 인술 3번 마치면 5위로 끝내는거 제가 뭐라 했나요? 모르겠네요 야 이제는 마다라랑 저건데 아니 근데 진짜 웃긴거는 마다라를 싸웠는데 나루토가 신이 없어요 일반 나루토를 어떻게 이겨 얘를 날라다녀 완전 이 자식이 어디서 감히 내가 그걸 모를거 같애 어 좋았어 좋았어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공격력 올라가는 먹고 상대 방어력 떨어지는 템 먹인 다음에 개 극딜로 간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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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깨주시고 가자아 하아 어 이거 한번 더 가야되 한번 더 가야되 이정도는 안죽어 이정도는 안죽어 어 아아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여 여기서 맞아주면 진짜 사랑하는데 이거는 어 어 그렇죠 이거 말이 안되는거였어요 어 간다 끝이다 어 어 이 정도면 최소 1차전이야 저렇게 나가 떨어질 수가 없어 지금 뭐 스사노우도 안썼어 어 이렇게 이겨놔도 분명 여기서 또 영상은 흐 아니네요 예 어 누웠네요 어 꼬리를 겹쳐? 어떻게 어떻게 어 설마 와아아아 와 이 짐승들 진짜 와 개아프겠다 저기까 피자 조각처럼 때린거 아니야 그치 어 아 피자 먹고싶다 어 구조각이네 어 어 외도마상이야? 이거 다시 신미하려는거네 어 크으으으 펫도 애완동물 어 크으으으 저게 뭐지? 어 뭐야 어 빨리는건가? 나 에이 슈 Y 어 스 으윙 asu 크으은 으 으으님 으 고 으윽 으으으읍 히윽 히윽 이렇게 그냥 빨린다고? 마다라가 장난 아니네 와 나루도 와 구밀도 빨려 헉 헐 헐 대박 구밀 뺏긴거야 헐 와 되게 완전 너무 사기다 밸런스 완전 말이 안되는데 잠시만 사스케 남아있잖아 야 스포하지마바 나 몰라 나 스포하지마바 나 몰라 나 지금 나 스토리 몰라 너가 너네들이 여러분들이 7만원 주고 산거 아니면 스포하지마 오늘 용산인가 어 국전인가 줄 200명 승가야지 나루토 살려고 거기 사서 거기 서서 사온거 아니면 스포하지말라고 응 응 이데오카게가 뭘 어떻게 해 응 비쥬오누카라 타임 나니 오야 또 뭔가 사루 사루토빈이 있을 거 아냐 미나또 도 조건한 건가 여기서 사스케가 한건 해줘야되는데 응 여기서 이제 사스케가 한건 해줘야되는데 응 여기서 이제 사스케가 한건 해줘야되는데 아아 아아 이해되네요 어 마다라를 격파하라 어 반격 한번 히트 치는거 체력을 70%나 남겨야되 근데 이번 반격은 맞아도 체력이 달거나 그런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안하는게 나아 어 굳이 반격을 해서 차크라칸을 잃기 때문에 이 반격은 내가 상대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할만한 이유는 내가 바꿔치기 없을 때 시간 끌면서 바꿔치기 차는거 어 그거 말고는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와 마다라 무슨 몇대 맞았다고 바꿔치기하는거 봤어 지금? 그렇지 마다라도 바꿔치기 제한이 있어 마다라 지금 바꿔치기 없어 마다라 지금 바꿔치기 없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때려 부숴야되 지금이야 지금 때려 눕혀야되 그렇지 염둔카구츠치여 일어나 염둔카구츠치여 일어나 염둔카구츠치 도와소 간다!! 오예! 와아 이거 이게 왜 안맞지? 와